저의 시간을 보고 오는 게 제가 그 시간을 찾아봤는데 세상에 너무 이상한 시점이었어 내가 밤에 잘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엄마한테도 숨기려고 했어요 생일이 하는 날에 되게 나가기 싫었던 거 클리넥스 같은 휴지를 거기다가 받쳐서 조금 묻으면 뺏어버리고 저는 신생활 기준이 있어요 양도 많고 아쉽죠 왜냐하면 되게 잘 되잖아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못 가가지고 이리 무명배 짜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코계를 막아낸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 신기하네 아무것도 안 나왔네 신기하네 안 해봤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진짜